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연에 사는 양경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6남매 갖고 있는 저 나상부라고 합니다 네 6남매 부모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아이들도 소개해주세요 큰애는 김상현 둘째는 김수현 상현이하고 수현이는 제가 첫 번째 남편하고 셋째는 남영열 넷째 나 듣기 명열이 하고 듣기는 아빠 둘이 같이 살면서 또 두 아이를 낳아서 대성애하고 희락이 두 분은 처음에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동네에서 식당이랑 노래방 이런 걸 했고 아빠는 그 동네 토박이로 살고 있었고 같은 동네 분이시군요? 네 그렇죠 제가 따지면 제 둘째가 나이탈을 갖고 장례 안 하다가 집에 화제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 밑으로 이사를 왔어요 같은 동네로 그때 당시에 우리 애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게 인연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며칠을 거기서 자다 보니까 이제 집에 좀 대충 고쳐놓고 오래니까 거기서 자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잊지 않은데요? 애들이? 그럼 그럼 그래서 저기서 자라 그래 인연이 이제 자꾸 깊어지다 보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영화간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불 났는데 마음에 불이 난 거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혼자고 혼자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동네에서 여자 혼자 사는데 왔다 갔다 해서 이상한 소문나면 사실 저희는 장사에 좋을 게 없잖아요 저는 그게 생계인데 그랬는데 제가 그냥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남자가 어느 날인가서부터는 보고 싶고 궁금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걱정되고 네 그런데 처음에 아내분은 그 당시에는 좀 망설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좋았죠 제가 엄청 좋아서 주차 댕겼죠 처음에는 게다가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애들이 워낙 크고 이제 과연 애들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엄마 사장에서는 애들 의사를 들어봐야 일단 될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들 의사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두 분도 처음에는 좀 어색할 텐데 아이들도 많이 어색해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애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거부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왜냐하면 애기들을 먼저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저녁때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 반응은 없더라고요 그냥 아니 그럼 호칭은? 이제 그 저희 큰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라고 호칭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엄마라고 안 했어요 엄마라고 안 했는데 어린이집 갔다 와도 이렇게 엄마란 말 안 했는데 엄마 나 내일 소풍 가요 그러더라고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어쭈구리 이러면 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엄마 아빠랑 모시고 내일 소풍 갈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 바쁘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와도 돼 이제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그런다고 엄마 나는 엄마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가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죠? 그때가 한 7, 8개월 이렇게 지나서요 7, 8개월 지나서 아 그래요 둘 둘 해서 네 아인데 두 아이가 또 생겼잖아요 네 자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맨 처음에는 이제 첫 아이는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은 뭐 둘이 인연이 끄네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선 첫 아이는 이제 나는 반가웠는데 네 이제 둘째를 또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은 애들이 있을수록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둘 둘이나 이제 마찬가지로 동생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더 화목해지고 또 애들끼리도 잘 맞고 그렇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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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아빠가 사소한 걸로 이렇게 혼을 내고 그러면 싫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하는데 두 분 사이에서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아니 제가 좀 사납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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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을 했으면 혼내는 혼내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러면 그냥 괴모래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한 번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얘한테 괴모야? 나한테 괴모가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역설적이게도 어머님이 내 자식 우리 남편이 데리고자 할 게 개념이 없는 게 사실은 비결이에요. 어머니가 호나신데요. 그러니까요. 내 아이를 예를 들어서 나무라도 어떤 대로 나무랄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자꾸 재혼가족이라서 새엄마라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나도 쭈벳쭈벳해지는데 어머님은 아예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바로 진심으로 다가가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아버지 아빠 엄마라는 호칭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준 거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오늘 그저 6남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 소장님 누구나 다 이렇게 쿨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쿨하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쿨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혼 가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도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들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숨긴다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그 부분이 아이가 생각했던 불안을 건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들은 아이를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부모를 걱정합니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 봐 아빠가 또 상처받을까 그런 걸 걱정을 하는데 혹시나 다시 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저는 처음부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투명한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둥이를 키우면서 이런 점은 제일 좋아요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혼자를 키우거나 하나 키우거나 둘 키우면 한 놈이 속삭이면 거기 엄마가 온 정신이 그걸로 다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신경 쓸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섯이 또 기분 좋게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스로 타지면 어쨌든 많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날보다 좋은 날이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가 다사단한 해가 아니라 하루가 다사단한 해. 아 그렇습니다. 뭐 사소한 감기가 오는데 이게 첫째 아이가 오면 이게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한 바퀴 돌아야지만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저한테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재미나게 하는 것 같아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가족의 목표나 바람은 뭘까요? 그냥 저는 지금도 참 좋아요. 제가 생을 살면서 명렬히 하고 듣기 엄마여서 지금 너무 빛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있으면 반짝반짝 빛난다는 느낌이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처럼 본인도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 행복하게 해주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항상 잘해주고 그러니까 저야 항상 고맙죠. 애들한테 애들 사랑한다 하고 싶어요. 사랑한다. 두 분 덕분에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이 어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두 분 사랑하시죠? 네. 두 분 눈을 마주 보면서 사랑해 한번 해보실까요? 아니 아빠는 벌써 하시려고 이렇게 딱 잡으시는데 사랑해. 아 그거 봐 저렇게 있으시다니까요. 네 행복하시고. 오빠 사랑해.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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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